2022년도 3구 대통령 선거에 전국시도의 관외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 투표 득표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보시게 되면 대한민국의 상당히 특수한 성격을 갖고 있는 14번 전라남도 13번 전라북도 그 다음에 5번의 광주광역시를 제외하면 정확하게 뭡니까 선거가 좌우대칭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 차이값이 큽니다. 이재명 후보는 플러스 9%까지 국힘당의 윤석열 후보는 마이너스 9%까지 이렇게 좌우대칭이고 차이값이 크다는 이야기는 전산조작을 통해 가지고 표를 이동시킨 것을 뜻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일어나기가 불가능한 거죠. 이게 여러분들 서울특별시부터 17개의 시도광역에 관한 그런 선거결과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나하나 이렇게 뜯어보게 되면 또 동일한 형태입니다. 서울특별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가 이런 모양입니다. 민주당 이재명은 차이값이 플러스 7% 플러스 13% 윤석열은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4%입니다. 이 이야기는 그냥 거두절미하고 결론을 하면 각 지역구별로 그대로 뭡니까 사전투표특표수에서 윤석열 후보의 표를 빼앗아 가지고 그대로 뭡니까 이재명 후보한테 전산조작을 통해서 옮긴 그런 선거결과입니다. 다른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기계를 사용해 가지고 디지털적으로 표를 이동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것을 보고 이게 여러분 다 어디에서 바탕을 두고 있는가 하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데이터 후보별 득표수에 바탕을 두고 작성된 신민디님이 보내준 그래프입니다. 그 이야기는 뭔가 하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공직선거에 관한 모든 후보별 득표수가 그냥 만들어낸 숫자라는 겁니다. 전산을 이용해 가지고 원래 정상선거는 투표자들이 던진 표수를 합산회가 발표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합산을 하지 않고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전산 프로그램을 짜 가지고 조작값을 집어넣어 가지고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수를 윤석열한테는 빼앗고 그만큼 이재명한테 더해 주고 큰 표는 아니지만 심상정표를 빼앗아 가지고 이재명한테 더해 주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기계적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겁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수가 전산 프로그램에 의해 가지고 이동돼 가지고 소위 사람이 득표수를 만들어낸 겁니다. 어마어마한 범죄인 거죠. 이런 범죄가 덮힐 수 있다면 오늘 보니까 이재명 씨의 최척근인 김용 씨가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구속됐다. 8억 먹었더구면요. 8억 먹는 거가 여러분들 감방에 집어넣고 구속할 정도가 되면 이거는 수천조짜리 이런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이거를 그냥 뭡니까 다 없는 것처럼 입 닦아 입 닦고 그냥 넘어가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짓을 계속 앞으로도 하겠다는 겁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런 종류의 데이터가 선관위가 발표한 공식 데이터를 가지고 계산한 값이 이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이아 전문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3구 대통령 선거의 후보별 특별서를 그대로 다운로드를 받아 가지고 분석 작업을 해 가지고 도대체 표를 얼마나 훔쳤는지를 다 조사를 한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 막 새벽에 여러분들 끝난 작업이 경상남도와 경상북도를 제외한 15개의 여러분들 17개죠 우리나라에 서울특별시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광역시도를 포함하게 되면 17개인데 17개 가운데서 경상남도와 경상북도를 제외한 분석 작업을 끝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방송이 많이 못 보도록 아마 지랄발강을 띄겠지만 제가 방송에 좀 집중력이 유지가 되는 첫 시간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자료를 여러분들 이 자료를 많이 여러분들 다운로드를 해 가지고 캡쳐를 하시기 바랍니다. 캡쳐를 하셔 가지고 이것이 바로 3구 대통령 선거 지역별 총 득표수 기준으로 후보별 성적표를 기록한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그리고 이 세 번째에 있는 자료가 윤석열이 몇 표 차이로 이겼는가를 나타내는 표수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후보별 총득표수 격차입니다. 이 차이가 뭔가 하니까 여러분들 바로 조작규모입니다. 이 차이가 선관위가 발표한 자료하고 제야 전문가가 사전투표 후보 간 인위적인 득표수 이동을 다 수정 보완해서 조작이 없는 상태로 가정하고 추정한 값이 이 추정치하고 선관이 발표된 자료가 결국은 기본적으로 조작규모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윤석열은 이게 총득표수이기 때문에 투표에 참가한 총 투표자 수의 5.28%를 서울에서 표를 빼앗깁니다. 심상정은 3구 대통령 선거 서울특별시에 참가한 투표자 총수의 0.31%를 빼앗깁니다.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는 서울에서 윤석열이 31만 766표 차이로 승리했다 이렇게 공식교를 발표했습니다. 이 공식교를 발표한 것은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최종 결과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사전투표 득표수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찾아낸 다음에 제야전문가가 사전투표의 후보 간 득표수 이동을 다 찾아내서 수정한 다음에 진짜를 구해보니까 윤석열은 선관이 발표대로 31만 표 차이로 서울특별시에 승리한 것이 아니고 101만 7,814표 차이로 승리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대한민국 헌법기관이 발표한 자료하고 제야전문가가 추정한 사회는 70만 7,048표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표가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만 70만 7,048표 차이로 윤석열 후보가 이긴 겁니다. 엄청난 사전투표 조작에도 불구하고 당일 투표에서 대승을 한 겁니다. 여러분 경기도 보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에서 윤석열 후보는 투표에 참가한 투표자 수 총수의 3.21%를 빼앗기고 심상정은 0.61%를 빼앗겼습니다. 선관위는 경기도에서는 놀랍게도 이재명이 승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44만 7,599표 차이로 놀라운 거죠. 그런데 실제로 경기도의 여러분들 소위 사전투표 조작을 다 제거하고 나니까 윤석열이 패배한 것이 아니고 12만 9,638표 차이로 경기도에서도 윤석열이 승리를 한 겁니다. 윤석열이 이런 패배한 것은 맨 하단에 있는 전남, 전북 그리고 광주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선관위는 인천광역시에서도 패배했고 또 대전에서 패배했을 겁니다. 대전에서 패배를 한 건 아니네요. 어쨌든 인천광역시에도 패배했고 경기도에서 패배했고 광주에서 패배했고 전북에서 패배했고 전남에서 패배했다는데 전남, 전북, 광주는 특수한 지역이니까 제가 하더라도 인천과 대전에서 인천과 경기도에서 윤석열이 패배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표가 몇 달 동안 이런 밤을 새고 제야 전문가가 추정한 총득표수 기준으로 윤석열과 심상정이 몇 표를 빼앗겼는지를 추정치하고 선관이 발표된 공식 선거 데이터하고를 비교한 겁니다. 그 차이값이 뭔가 하니까 바로 조작규모입니다. 조작규모. 저는 여러분들 3구 대통령 선거가 끝났을 때 350만 표 이상 정도의 격차가 난 선거였고 25만 표 격차가 난 게 아니었다. 이것을 위에서 추정해서 발표를 했는데 참 추정치죠. 그런데 이제 제야 전문가는 아래로부터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기에는 서울특별시 자료 같은 경우는 그냥 서울특별시 자료를 위해서 여러분들 찾아낸 게 아니고 종로구 중구, 중구, 성동구, 용산구, 강남 이렇게 해서 25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모두 다 윤석열과 이재명의 득표수를 계산한 다음에 모든 걸 합쳐서 뭡니까? 계산한 것이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서울특별시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작업입니다. 누구도 음두를 낼 수 없는 작업을 제야 전문가가 한 겁니다. 제야 전문가가 날밤을 샌 그런 노력에 비하면 제가 이렇게 탄압을 좀 무릅쓰고 방송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심각한 게 아닌 거죠. 이 방송을 필사적으로 못 보게 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료를 캡처하셔가지고 마치 봄날에 꽃향기, 사향향기가 이런 펼쳐가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3구 대통령 선거에 경상남도와 경상북도를 제외한 여러분들 최종 결과입니다. 오늘 새벽에 마친 것이 전남입니다. 전남. 전남에서는 윤석열 후보의 총 득표수 기준으로 투표자 참가자 수의 2.23%를 표를 옮겼고 심상정은 0.24%를 옮겼습니다. 선관위는 전라남도에서 이재명이 86만 4934표 차이로 승리했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제야 전문가가 진짜 사전투표 후보별 득표수를 구한 다음에 추계를 해보니까 86만 표 차이로 준 것이 아니고 80만 표 9,767표 차로 준 겁니다. 그러니까 전라남도에서도 5만 5,167표 정도의 여러분들 표의 인위적인 불법적인 이동이 전산을 통해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주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국민들이 던진 표를 잃어버리고 나서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취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봅니다. 국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들 함께 표를 던진 거지만 이것은 자기들 표가 아니고 국민이 던진 표입니다. 단 한 표라도 여러분들 그 표가 없어지거나 정발하거나 아니면 소멸하게 되면 그걸 찾아야 되는 거죠. 그걸 보다 못한 재야 전문가가 이렇게 추정치를 날밤을 새가 발표한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나라의 녹을 먹는 사람이 아무 일도 안 하는 세상이 된 겁니다. 우리는 세금을 평생 동안 새가 빠지게 냅니다. 지난 날 여러분 한참 열심히 뛰던 시절을 생각해 보면 세금 낸 것밖에 기억이 안 납니다. 그것도 선불로. 나라를 이끄는 사람들이 아무 세금에 밥충들밖에 없는 겁니다. 세금충들밖에 없고. 선거하나 이러면 제대로 못해 가지고 선거만 되면 뭡니까 국민들이 전전건건건해야 되고 당내 경선조차 하나 제대로 못해 가지고 사람들이 뭡니까 이번에는 국힘당 경선이 좀 제대로 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는 그런 시대를 만든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서울특별시에는 몇 표를 훔쳤고 경기도는 몇 표를 훔쳤는지는 바로 이 자료에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료도 캡쳐를 하셔가지고 널리 널리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조금 뒤에 안 보이네요. 옆으로 조금 당기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이렇게 하면 딱 나오네요. 왼쪽 자료가 선관위 발표된 자료입니다. 선관위가 공식적으로 윤석열 후보의 당선을 결정하고 이재명 후보의 낙선을 결정하는 공식 데이터입니다. 이거는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이미 발표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특이상 이런 소위 인위적인 사전투표 득표수 이동을 여러분 찾아낸 다음에 제야 전문가 수정작업을 이런 벌려 가지고 추정치로 구한 것이 오른쪽에 있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그 자료 이름을 선관위 발표 토탈 선관위가 발표 자료라는 겁니다. 제야 전문가의 추정치를 예상수정 토탈 이렇게 부른 겁니다.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서울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은 294만 4981표를 받았다고 선관위가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제야 전문가가 추정치를 구해보니까 294만 표를 받은 것이 아니고 258만 1282표밖에 못 받은 겁니다. 윤석열은 서울특별시에서 총득표수 기준으로 325만 5747표를 받았다고 선관위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겁니다. 이거는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제야 전문가가 후보 사이에 사전투표 득표수가 전산적으로 이동한 것을 찾아내 가지고 추정을 해보니까 359만 9096표를 받은 겁니다. 모든 서울, 부산, 대구, 인천들이 다 여러분들 선관위 자료하고 제야 전문가 자료 사이에 현저한 격차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선관위는 총득표수 기준으로 인천, 광주, 경기도, 전라남도, 전라북도에서 윤석열이 패배하고 이재명이 이겼다 발표했습니다. 이긴 지역이 이렇게 여러분들 국힘당이 이긴 데는 붉은색 민주당이 이긴 것은 푸른색입니다. 그런데 제야 전문가가 추정해보니까 대한민국의 탁수지역인 광주, 전라남도, 전라북도를 제외한 전라북도 여기는 색칠이 안 되어있는데 전라북도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다 윤석열이 승리를 한 겁니다. 그만큼 여러분들 사전투표를 통해 가지고 표를 이동한 것이 위력적입니다. 승부를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도착한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이재명 후보가 100만 119표를 받았다 이렇게 선관위가 공식표를 발표했습니다. 제야 전문가 추정해보니까 얼마를 받았는가 아니까 100만 표를 받은 것이 아니고 97만 1105표밖에 못 받았더라. 윤석열은 135,185표를 전라남도에서 받았다고 대한민국의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식표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구해보니까 윤석열이 13만 표를 받은 것이 아니고 16만 1339표를 받았더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다 지자체의 여러분들 지군구에서 다 계산을 해 가지고 합계를 했기 때문에 다수의 오차는 있겠지만 이렇게 수치가 다 다른 겁니다. 이게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보시죠 이렇게 사전투표를 이동을 시켰기 때문에 이처럼 여러분들 3구 대통령 선거에서 다른 이런 공직선거와 마찬가지로 표를 이동을 시켰기 때문에 이렇게 격차가 나오는 겁니다. 선관위의 발표 자료하고 제야 전문가의 추정치가 이렇게 차이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한번 종합적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이 표도 많이 여러분들 사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표를 보시게 되면 여러분 여기 보시죠. 지금 경상남도 17개 시도 가운데서 경상남도 경상북도를 제외합니다. 경상남도 경상북도를 제외하고 이재명 후보는 선관위는 145만 표를 받았다 이렇게 여러분들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15개 시도에서 이재명은 145만 표를 받은 것이 아니고 133만 9369표밖에 못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3구 대통령 선거에서 15개 시도에서 110만 6538표를 이재명 후보와 함께 쑤셔넣어 준 겁니다. 어떻게 쑤셔넣었다 전산 조작을 통해 가지고 전산 프로그램 이용해 가지고 110만 표를 집어넣어 준 겁니다. 그럼 윤석열이 함께는 얼마를 뽑아왔느냐. 선관위는 15개 시도에서 3구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후보가 136만 1090표를 받았다 이렇게 공식표를 발표했습니다. 이거는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와가지고. 재야 전문가가 사전투표 조작을 다 찾아낸 다음에 다 이러면 그걸 시군구별로 다 수정해 가지고 해보니까 136만 표를 받은 것이 아니에요. 윤석열이 146만 1464만 3863표는 여기 이거 수정하겠습니다. 이재명은 1450만 207표 재야 전문가는 1339만 3669표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숫자를 오해했으니까 잘 수정을 했습니다. 윤석열은 선관위는 15개 시도에서 1360만 1090표를 받았다고 발표했는데 재야 전문가가 추정을 해보니까 그게 아니고 1464만 3863표를 윤석열이 받은 겁니다. 윤석열 표에서 얼마를 훔쳐갔습니까? 104만 2773표를 훔쳐간 거죠. 도덕질을 해간 겁니다. 그래서 선거사기라고 부르는 겁니다. 심상정은 대한민국의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림에 공식적으로 69만 6090표를 받았다 이렇게 심상정이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재야 전문가가 사전 투표의 후보 사이에 득표 수위동을 다 찾아내가서 여러분들 원위치 이재명이 뭡니까 공짜로 그냥 삼킨 것은 다 토해내게 하고 윤석열과 심상정이 억울하게 뺏기는 다 찾아주고 나니까 69만 6090표가 아니고 75만 7151표를 받은 겁니다. 이렇게 모든 선거를 다 손을 댄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이재명 함께 뭡니까 110만 6538표를 더해주고 윤석열이 함께 104만 2773표를 빼앗고 심상정이 함께 6만 1061표를 빼앗고 그렇게 해서 뭡니까? 이쪽에서 빼앗은 것만큼 대해주었으니까 두 개 더하면 똔똔이 되니까 아무것도 표시가 안 나는 거죠. 총특별수에는 지장이 없으니까. 표는 그런데 얼마나 이동했습니까? 110만 6538에 곱하기 2배만큼 조작이 발생한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결론이 그냥 명쾌하게 나오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찾아내느냐 전산을 조작해놓으니까 역으로 뭡니까 전산 조작한 걸 추정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자연수라면 이런 값을 찾아낼 수가 없는데 숫자를 만들어놓으니까 숫자를 제조해놓으니까 후보별 총득표수를 제작을 한 겁니다. 전산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지고. 그러니까 역으로 뭡니까? 그걸 찾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15개 시도군에서 이런 엉터리 결과를 발표한 겁니다. 중앙선거관리는 뭐라고 발표했느냐? 총득표율 기준으로 이재명은 49%를 득포했고 윤석열은 46%를 득표로 해가지고 이재명이 15개 시도에서는 3%로 승리했다 이렇게 발표를 한 겁니다. 그런데 제야 전문가 추정을 해보니까 얼마나 이게 큰 범죄인지 이재명이 46%를 얻었고 윤석열이 50%를 얻은 겁니다. 경상도를 제외하고 윤석열이 4%로 총득표율을 이긴 겁니다. 선거가 선거가 아니에요. 선거가 아니고 그냥 뭔가 하니까 그냥 야바위도 아니고 이거는 슈퍼 울트라 사기인 겁니다. 이게 사기를 친 거예요. 사기를. 그러니까 이런 사기를 친 사람들을 단속을 안 하겠다고 하니까 조국이 와이프가 되는 정경심 교수를 쳐넣어가지고 감방에 집어넣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거는 세발의 피 범죄니까. 조국 딸을 뭡니까? 의사 그냥 만들어줘야지. 의사 시키고 할 말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범죄에 비하면 그런 범죄라는 것은 뭡니까? 코끼리 비스켓하고 같은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말이 됩니까? 이게. 물론 이 내용이 확정적인 사실이 아니고 선거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얻은 추정치입니다만 그러나 중요한 게 뭔가 하니까 모든 원자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의 바탕을 두고 다 조사를 한 거란 이야기죠. 어떤 종류의 조미료도 취하지 않고 어떤 종류의 뭡니까? 장난을 안 친 겁니다. 이렇게 이러면서 선거 결과가 나온 겁니다. 이게 말이 되냐고요. 세상에 이런 살면서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이 80대신 분도 계시고 90대신 분도 계시지만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런 범죄를 범한 것도 여러분들 너무나 뭡니까? 황당한 일이지만 이런 범죄를 사회에 뭡니까? 대한민국에 지도층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도층이 있다면 그 사람들이 합심해가 뭡니까? 이것을 은폐하고 이것을 숨기기 위해 가지고 노력하는 이런 사회가 도대체 지구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말라위 같은 나라도 뭡니까? 사전투표 여러분들 조작이 발견되니까 대법관들이 그것을 선거 무효를 선언했지 않습니까? 이게 나라입니까? 출세가 좋고 무슨 우리끼리 해먹는 것 다 좋은데 이게 나라냐 이게 이런 짓들을 여러분들 직접 간접으로 연결된 사람들도 직장을 떠나가지고 집에 들어가면 저녁에 한 집안의 가장일 거 아닙니까? 자식들이 앞으로 이런 세상에 어떻게 살 겁니까? 선거 부정이 일상이 돼가지고 전산 프로그램이 뭡니까? 뭔 대통령도 뽑고 시도지사도 뽑는 이런 세상에 이런 일들이 발생했는데 불구하고 다 침묵하고 이런 것을 다 덮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런 세상에서 앞으로 이러면 어떻게 살 거라고 보십니까? 이게 말이 되냐고요 문제가 생기면 고칠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세상에 세상에 어째 사람들이 그냥 짐승같은다는 보입니다 그냥 짐승처럼 그냥 사람으로 안 보이고 인간으로 보이지 않고 그냥 짐승처럼 보입니다 짐승도 뭡니까 걔는 순종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선거를 조작을 한 겁니다 선관이 발표된 자료 보시기 바랍니다 17개 시도 가운데서 경상도 제외하고 이재명이 이겼다는 거 아닙니까? 49% 대 46%로 이런 짓거리를 한 겁니다 제야 전문가 여러분들 수정을 해보니까 뭡니까? 50% 대 46%로 4%나 이긴 선거를 3%로 진 걸로 해놓은 겁니다 그럼 경상도가 없었으면 그냥 조작된 걸 가지고 뭡니까? 49 대 46으로 이재명이 이겼다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나는 누가 되든지 공정선거면 됩니다 국힘당이 되든 그 놈이 그 놈이니까 민주당이 되든 그 놈이 그 놈이니까 다 좋다 이야기예요 그러나 도덕질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기치지 말라는 겁니다 자식들한테 뭘 가르치냐 이야기죠 집에서 자기 자식들한테 사기 쳐라이 조작해라이 거짓말해라이 이렇게 가르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자식들 앞날을 우리 세대가 이렇게 막아서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막니까 자식들이 노예가 되는 것을 뻔히 알면서 이렇게 방관을 해가지고 방치를 해서 되겠습니까? 윤석열이라는 사람도 정신 체리해야 되는 거죠 그 사람은 자식들이 없으니까 뭡니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지 모르지만 손자 손녀가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분통이 터지겠습니까? 무슨 이유가 있단 말입니까? 이것보다 이런 중요한 이유가 어디 있고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인생들 그냥 뭡니까? 행편없이 산 사람들입니다 내 입에서 이렇게 흠한 이야기가 나올 정도 되면 거의 뭡니까? 그냥 손절매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내를 느낀다는 이야기예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면 중국처럼 여러분들 비슷한 나라가 될 건데 또 조선으로 돌아가자는 이야기냐 이야기죠 중국의 속국이 돼가지고 그 전체주의 체제의 이름 지금은 이제 독재가 되면 얼마나 심하게 뭡니까? 사람을 닥달하겠습니까? 모든 cctv나 안면인식기술이나 지문 같은 걸 용해가 사람을 철두치면 여러분들 다 그냥 옥죄일 거 아닙니까? 이게 대냐의 이야기죠 마지막으로 제야 전문가가 15개 시도 경상남도와 경상북도를 제외하여 종합한 자료가 여기에 여러분들 실려 있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3구 대통령 선거 광력 시도별 전체 총투표 조작률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투표에 참가한 2939만 6865명 가운데 3.55%에 해당하는 약 104만 2773표를 빼앗겼습니다 심상정은 0.21%에 해당하는 6만 1061표를 15개 시도에서 빼앗긴 겁니다 광력시에서 그 규모가 3.76%고 득표수 기든으로 110만 6538표에 해당합니다 이재명 함께 이런 110만 6538표를 전산을 이용해 가지고 플러스를 해주고 윤석열과 심상정에게서 동일한 표만큼 마이너스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은 정상투표였으면 총 득표율 기준으로 46% 정도를 얻을 것으로 추정됐는데 49%로 뻥튀기가 된 거고 윤석열은 50%를 얻었어야 되는 건데 46%를 얻은 것으로 여러분들 그렇게 쪼그라든 겁니다 이것을 마지막에 제이아 전문가가 해석합니다 17개 광력시에서 경상남도와 경상북도를 제외하면 선관위는 윤석열이 89만 9117표 차이로 승리했다고 발표했지만 그러나 실제로 승리한 표수는 89만 표 차이가 아니고 윤석열과 이재명 사이의 격차라는 것은 125만 194표 여기 보시죠 선관위가 이재명이 15개 시도에서 89만 9117표 차이로 승리했다고 발표했는데 제이아 전문가가 15개 시도 경상남도와 경상북도를 제외한 지역에서 진짜 사전투표 득표수를 계산해 가지고 조작이 전혀 되지 않는 상태를 총 득표수 기준으로 한산해 보니까 이재명이 승리한 것이 아니고 윤석열이 125만 194표로 승리했더라 여러분 쉽게 이야기하게 되면 125만 194표로 윤석열이 승리한 선거를 89만 9117표로 이재명이 승리한 것으로 선관위가 발표를 한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거가 공정했으면 경남과 경북을 제외한 17개 시도에서 15개 시도에서 윤석열이 125만 194표로 승리한 선거를 선관위가 뭐라고 발표한 겁니까 이재명이 89만 9117표 차이로 승리한 선거로 발표한 겁니다 이게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민낯입니다 그래서 표 격차를 얼마가 이런 표가 쑤셔 들어갔는가 하니까 214만 9,311표가 여러분들 표가 조작이 된 겁니다 밑에 이런 노란색이 조작규모입니다 뭐에 대한 조작규모 15개 시도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240만 표가 어떻게 나왔냐 최종적으로 윤석열이 이겼다고 하는 25만 표 약 25만 표에다가 214만 9,311표를 다하면 240만 표가 찾아낸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런 대한민국의 지금 선거 실상입니다 3구 대통령 선거만 이런 것이 아니고 모든 공직선거가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사회가 완전히 미친 겁니다 이런 불의와 불법을 그냥 입을 다물고 다 쉬쉬하는 걸 보면 사회가 완전히 제가 볼 땐 또라이 수준이 아니고 완전히 맛이 간 걸로 저는 봅니다 이거는 정상사회가 아닙니다 부정선거가 일어나지 말아야 되지만 설령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그 문제를 찾아서 해결을 하고 넘어가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 정상적인 사회인데 이 사회는 해결 의지도 없고 주범 공범 종범 부역자들 협력자들이 그냥 얽히고 슬켜가지고 자식들 세대가 앞으로 노예가 되든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냥 다음에 내가 공천 받고 국회의원 해먹고 내가 대통령 해먹고 그런 것밖에 관심이 없는 사회가 된 겁니다 거의 짐승사회라도 뭡니까 그냥 이거는 가축사회입니다 가축사회 이렇게 여러분들 선거를 만져가지고 어느 정치인들 하나 나서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고 어느 농객 하나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데 우리가 정신을 차려가지고 자식들 세대 함께 이런 뭡니까 다시 조선으로 회개하는 그런 일을 해서 안 된다 그런 범죄를 해서 안 된다 이런 거 하나 여러분들 나무라는 사람이 없는 사회가 그냥 돼버린 겁니다 얼마나 황당한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그 최종 결과가 최종 결과가 이렇게 여러분들 전국에서 몇 표를 조작했는지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전국에서 나오는 최종 결과입니다 권역별로 다 뭡니까 이제 이번 주 주말까지 경남 경북이 거치게 되면 전국의 시군 구별에서 추계한 것을 종합하게 되면 초창기에 발표한 350만 표 이상 격차가 하고는 얼마나 차이가 났는지 우리가 한번 봐야 되죠 이렇게 차이가 이런 식으로 선거를 한 겁니다 제가 웬만하면 워낙 탄압이 심하기 때문에 선거 문제를 마지막에 조금 언급하고 이렇게 하는 걸 꾸준히 해왔는데 오늘은 제야 전문가가 거의 막판 작업을 마쳐가기 때문에 오늘은 특집 겸해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240만 표 정도를 찾아낸 겁니다 기가 찬 거죠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선거가 장악되면 그것이 독재 사회가 된다는 것이고 전체주의 사회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똑똑하더라도 선거의 이름으로 모든 권력을 정당화해버리기 때문에 지금 가짜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사는 꼬라지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가짜로 여러분들 선거를 조작해가지고 2020년 4.15 총선을 지금 당선된 사람들이 170여 명이 지금 하는 꼬라지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뭡니까 10년 20년 계속된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뭐가 남겠습니까 베네수엘라 사람도 처음에 엄청나게 저항했습니다 선거를 되찾기 위해서 그러나 결국은 무산되고 말았죠 이번에 이 문제를 해결 못하면 그냥 조선조로 넘어간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깨어있는 사람들은 본인들이 어떻게 처신할지 벌써 감을 잡겠죠 이렇게 여러분들 전개가 다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 더 자료를 캡처하실 수 있게끔 이게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전국 상황이고 이게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선관위가 발표된 15개 광역시 특별시에 대한 공식 자료가 왼쪽에 있고 오른쪽이 제야전문가 추정한 것을 비교해 보시면 서울에서 몇 표 정도를 훔쳤는지를 감을 잡으실 수가 있고 이것은 선관이 발표된 자료하고 그 다음에 제야전문가 추정치를 해서 110만 표 정도를 이재명한테 집어넣고 윤석열한테 104만 표를 빼앗고 심상정의 6만 1천 표를 빼앗아서 가지고 15개 시두, 시군, 시도, 광역시 기준으로 하니까 윤석열이 이긴 게 아니고 이재명이 49%, 윤석열이 46%로 진 걸로 선거결과를 대한민국 헌법기관의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겁니다 제야전문가 추정해 보니까 윤석열이 여러분들 50%, 4% 차이로 이긴 선거를 3%로 진 선거로 선관위가 발표한 겁니다 이거는 뭐 무슨 착오나 이렇게 실수가 아니고 이거는 뭐 범죄입니다 범죄 이 범죄를 처벌할 수 없으면 대한민국에서 무슨 범죄를 처벌합니까 이것이 표 하나로 15개 시군에 대한 종합자료입니다 앞으로 경상남도와 경상북도가 더해지게 되면 더 완벽한 자료가 되겠죠 그것이 이제 전국의 추정시를 다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선거를 그냥 지 마음대로 만든 겁니다 국민들 저항도 없고 대통령은 미동도 안 하고 할 생각도 없고 미래에 이르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이야기하기 힘들지만 제 눈에는 거의 뭐 손을 안 댈 것 같은데 이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손자, 손녀가 있고 아들, 딸이 있는 사람들은 한번 깊게 생각해 봅시다 이게 어떻게 될 겁니까 이렇게 되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런 사회를 끌고 가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가지고 참 낮에 생업하기도 바쁠 텐데 정말 끝까지 이렇게 분투 노력해서 선거를 한나침 합니까 전산 조작을 어떻게 했는지까지 찾아낸 이렇게 여러분들 하면 이 사람들은 뭐라고 변호하겠습니까 붉은 화살표 투표지는 뭐라 뭐라고 변명하겠죠 배춘잎 사전 투표지는 뭡니까 뭐라 뭐라고 변명할 겁니다 좌우 여백이 완전히 다른 사전 투표용지도 뭐라 뭐라고 여러분들 입이 있으니까 변명하겠죠 상하 여백이 완전히 다른 사전 투표중지도 뭐라 뭐라고 여러분들 변명할 겁니다 본드가 붙어도 뭐라 뭐라고 변명을 할 것 인쇄소에서 자른 흔적이 확실한 붙어있는 자석 투표지가 나와던 뭐라 뭐라고 선관위 관계자들은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선거 데이터가 조작된 것을 찾아낸 것은 그들은 변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변명을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가장 큰 정거물은 무식한 사람들은 입을 다물어야 됩니다 선관위가 만들어서 발표한 선거 데이터가 최고의 뭡니까 정거물입니다 중앙선거관련의 공식조를 발표한 선거 데이터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IM 조작 IM 사기 IM 전산 조작 IM 범죄 IM 내란죄 이거를 이야기하는 것이 다른 게 아니고 내가 여러분들 무슨 찾아낸 게 아니고 저거가 뭡니까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선관위가 발표한 공식적으로 이 자료를 가지고 당선자와 낙선자를 결정했습니다 그 자료를 가지고 그냥 우리가 판별하는 겁니다 다른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더 신뢰성이 있는 겁니다 제야 전문가가 무슨 신출 기묘한 기술을 갖고 있어가지고 수리수리 마수리를 한 게 아니고 그냥 정직하게 대한민국의 헌법기관이자 대한민국의 세금으로 이러면 운영되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식조를 발표한 세금을 먹은 대가로 선거가 끝났으니까 당선자와 낙선자를 발표할 거 아닙니까 당선자와 낙선자 근거가 뭐죠 후보별 득표수인 선거 데이터잖아요 그 선거 데이터를 다운로드를 받아가지고 분석해 보니까 온 전신에 뭡니까 그 선거 데이터가 자연수가 아니고 그냥 뭐죠 전산을 이용해서 만든 것이 그냥 빨갛이 된 거 아닙니까 범죄가 후보 사이 이름 득표수가 뭡니까 착하게 뭡니까 수학적 강제식이 있는 겁니다 수학적 강제식이 있다는 것은 규칙이 발견된 거죠 그 이야기는 뭡니까 전산 프로그램을 가지고 그 수학적 강제식의 이용에 따라가지고 표를 만들었다는 것도 득표수를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게 되면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 자료 가운데서 왼쪽에 선관이 발표된 자료가 모두 다 뭡니까 만들어낸 거라는 겁니다 전산 프로그램을 이용해가지고 전산 조작을 이용해가지고 그거를 뭡니까 제야 전문가가 오른쪽에 이름들 찾아낸 거 아닙니까 너희가 어떻게 조작을 했는지 나는 다 찾아냈다는 거 아닙니까 선관이 발표된 자료를 국민들이 던진 표를 가지고 합산해가지고 발표를 한 게 아니고 저거가 마음대로 뭡니까 프로그램을 만들냐 하면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만든 그 수칙을 이렇게 버젓이 발표하고 발각이 안 될 거라고 믿었던 거죠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은 바보 천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더라도 발각이 안 될 거다 그리고 선거법이 워낙 엄중하기 때문에 후보들 사이 약간 불만이 있더라도 절대 선관위를 대상으로 해서 선거 무효소송 같은 거 안 할 거다 그렇게 믿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산만 조작하고 실물 위조 투표지를 몇 표나 투입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많이 투입을 못했겠죠 달라도 관계없으니까 투표함 안에 있는 투표지수하고 전산으로 발표한 선거 결과하고 달라도 전혀 관련이 없지 않습니까 아무도 뭡니까 선거 무효소송 제기 안 할 테니까 그런데 2020년 4.15 총선에 100여 명이 여러분들 재검표를 신청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엉망진창이 뭡니까 무슨 뭐 자석 투표지 본드 투표지 좌우 여백이 투표지 무슨 붉은 하살표 투표지 배추잎 사전 투표지 그게 왜 나왔습니까 전산으로 발표한 최종 여러분들 후보별 득표수하고 투표함 속에 있는 투표지 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통을 완전히 갈지 않고서는 법원에 제출할 수 없었던 거죠 그렇게 밖에 볼 수 없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해가지고 뭐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뭐 다른 거 있습니까 간단하게 여러분들 이야기하면 그렇게 해서 선거를 다 만들었던 거죠 선거를 만들어가지고 그런데 이제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앞으로도 계속 선거를 만들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돌아가는 꼬라지를 보니까 다 그냥 선거를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냥 대한민국 현재 상황은 조작공화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 다른 이야기 있습니까 작조공화국이다 이렇게 하겠습니까 뭐 하겠습니까 조작공화국이죠 다음 조작공화국 다음에는 뭐겠습니까 5년짜리 산소 마스크를 단 정권을 끝이 내면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좌익 정권이 등장하겠죠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해찬의 입에서 뭡니까 20년 장기 집권이 또 나오는 겁니다 선거는 우리가 정확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뭐 빤말 하더라도 선거는 되면 우리가 다 사전투표를 이길 수 있으니까 걱정할 거 없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찾아낼 줄 몰랐을 겁니다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렇게 찾아낼 줄 몰랐을 거고 그냥 발표하면 사람들 다 뭐 그런가 보다 이렇게 여론 조작해서 분위기 조성하고 마취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주사를 딱 놓는 겁니다 그게 선거를 조작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다 지금까지 해먹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2018년 지방선거 해가지고 다 그렇게 조작해가지고 시장도 하고 구청장도 하고 교육감도 하고 군수도 하고 도지사도 하고 그렇게 해먹고 다 바이바이하고 나갔지 않습니까 2017년 대통령선 그렇게 조작해가지고 문재인은 대통령하고 바이바이하고 나갔지 않습니까 2020년 4.15 총선 그렇게 조작해서 지금 저렇게 국회를 차지해가지고 별짓 다 하지 않습니까 아무 말도 못하지 않습니까 여당의 국힘이 그게 정치집단입니까 신임 대통령이 대통령입니까 개인적으로 보면 제가 비난하는 게 아니고 그게 대통령이 대통령이 맞냐 이야기해요 4.15 총선이 끝났을 때는 진실이 사실이 밝혀지지 않는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할 때면 하늘 아래 모든 것이 다 까발렸는데 입 싹 닦고 그리고 또 오늘도 뭐? 자유? 협치의 대상이 아니다? 주사법 주사법보다 훨씬 겁나는 게 뭡니까 선거 사기범들이죠 그건 국민들을 노예를 만드는 거니까 내란제가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입을 다무는 거 아닙니까 그걸 들고 내가 대통령을 부를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하고 동갑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동안 입도 다물고 참 잘하실 거다 이렇게 본 거죠 그러나 인생은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겁니다 출시해 좋고 잘해주면 그 사람들 잘해주면 다음에 뭡니까 박해 안 할 것 같습니까 그거는 잘 모르는 거죠 인생을 검사조직이 있었기 때문에 상명하달라 탁탁 내리면 뭡니까 밑에 사람 탁탁 움직입니까 사악한 사람들은 얼마나 사악한데요 여러분 제가 원래 성정 자체가 그렇게 격하거나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불의를 보고 대한민국이 뭡니까 단합하듯이 제가 이런 불의를 덮고 넘어가는 걸 보고 자식들 세대를 생각하면 답답함이란 것이 이를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